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 이거 미역지 이렇게 생긴건 미역지 쑥뿡쟁이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 쑥뿡쟁이 오 이거 고추잎나물이다 우와 벌써 나왔네 고추잎나물이 미안해 이게 조금 있으면 또 세세 못 먹어 오 이거 다행히 고추잎나물 그런데 이거 자르면 금방 또 나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벌써 이렇게 나왔네. 이거 봐. 와 여기 땅들어. 원래 땅들어 보면 여기 땅에서 나오는 거야. 이거 봐봐. 여기도 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. 이게 묵은데. 항상 묵은 데가 옆에 있어. 묵은 데만 보고 찾아도 돼. 이거는 좀 더 있다가 뜯어야 되겠네. 뭐지? 가라. 이렇게 따가지고. 새순이 되게 맛있거든. 이렇게 해서 먹으면. 근데 해꺼니까. 이건 또 커졌네. 이렇게. 이렇게 따고. 이게 좀 이른 봄에 나오는 거.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일찍 나와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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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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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